거짓말 논란과 함께 끝없이 추락 중인 스타들이 있습니다. 박유철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19일 만에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?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렴의 알선 혐의로 결국 구속의 기로에선 승리십니다. 새롭게 포착된 게 크리스마스 파티인데요. 구속 정산을 안 하는 걸까요? 아니면 못 하는 걸까요?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문옥을 치르는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해요.